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유튜버터 맥 40까지 나이트로드를 해보았는데요. 수공은 15만까지 가나요? 빠지면은 10만까지 떨어지네요. 자 아이템은 럭 2% 아니면 1%인 연금불사의 반지였고 올테 3% 3%에 공시 벨트, 무기는 네이플 트레저스피어, 스티어 이번에 주고 있는건데 굉장히 옵션이 좋더라구요. 핑크빛 모자, 아 모자를 아직 못구해가지고 하위도 아직 못구했어. 추억 좋은게 없어가지고 아직 토드를 못했어. 상위는 4% 구해서 토드했고 신발도 4에 롱룩, 등력 구해서 토드했구요. 블러드로더, 럭 20초 하.. 이것도 좀 아쉽긴해. 고용류 4에 히모에 럭 6폴 화사구까지 아이템은 이거는 토드할라 그랬는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나머지 아이템입니다. 이거 사냥터나 응? 선의 형태? 사냥터 1부터 40까지 10부터죠 한 50까지 했던 것 같은데 뭐야 갱도이야 밀었어 뭐냐 이거 사막 가고 사막을 한 73대쯤 갔던 것 같은데 원래 70대가 나오는데 중간에 자리 구하느라 관철까지 하고 85부터 바로 하늘동기 들어갔다가 103부터 태나타트를 샀고 시련의 동굴이 일어서 3으로 나무릴 한타 뭐 할만했죠 그렇게 어려운건 아니었고 할만했던 것 같습니다 단점 좀 그런게 쇼턴을 배우기 위해서는 레벨이 최소 103이 되어야 되나 뭐죠 10개 찍어야 되니까 사실상 다른거 찍어야 되니까 더 늦게 배우죠 이것으로 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2 3 5 4